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정보TV 돈부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경매 물건 중 눈에 띄는 물건이 있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 경매 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올리는 정보이온이 입찰 시 현장조사와 본인의 책임화에 진행하시기 바라며 본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평택지제역 지제더샵 센트럴파크의 위치입니다. 그럼 이 물건이 2회 후 차례 이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제더샵 센트럴파크아파트의 59형이며 감정가 5억 4천 5백만원, 최저가 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4억 5천, 전세 시세는 2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회씩 유찰된 이유를 검토할 때 대직권 미등기와 대학력 있는 임차인과 선순위 담보물건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이나 담보물건은 없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 여부인데요. 등기사항 외구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점유관계 미상이며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경매 개시결정 사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권자는 임차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찰하시려는 분은 최종적으로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직권 미등기 여부인데요. 오래전에는 건물과 토지가 별도 등기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건물과 대직권이 일괄로 표기되는데요. 이 물건의 경우 왜 대직권이 미등기일까요? 그 이유는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 아파트 청약 공고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물건은 동삭센토피아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로 완공 후 후분양하였고 대직권 등기는 환지처분에 승인 시 등기 완료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환지처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본 물건 여포실도 그럴까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여포수 역시 대직권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 시 건물 가격만 받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기에 대직권가에게 미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 입찰자는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가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